안녕하세요. 장신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참가한 지 20년 만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폐간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흔히 우리 강제 폐간이라고 이야기하죠. 논쟁이 많습니다. 강제냐, 자진 폐간 아니냐 학자마다 생각이 달라요.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저는 어쨌든 강제 폐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보느냐를 좀 설명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사실은 이제 강제라는 건 뭐냐면 청독부가 압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청독부는 왜 압박을 했을까를 먼저 설명해야 되겠죠. 우리가 알다시피 37년 이후에는 다 신문이 친일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둘 다 뭐 매일 신문인데, 기간지인데 전쟁 보도하고 협조 잘하고 있는데 왜 없애? 전통적인 방법은 첫 번에 이런 거죠. 이미 37년 이후에 중국과 전쟁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전쟁이 길어졌어요. 자기들은 38년쯤에 중국이 항복할 줄 알았다는 거죠. 전쟁이 길어지면서 사람도 많이 죽고 물자도 부족해져요. 결국 뭐냐면 후방에서 이제 통제가 들어가는 거죠. 종기도 통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문용지가 너무 많이 나가요. 일본에서 먼저 모든 신문사들을 통폐합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더 필요하게 되는 거죠. 조선 청독부도 계획을 세웁니다. 신문용지를 이제 전략해야 되는 거죠. 일본의 신문들은 어렵지 않아요. 한 도에 하나만 남겨두면 됩니다. 그런데 이 한글신문은 좀 애매한 거죠. 내용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얘들을 탄압하게 되었을 때 탄압이란 정말 애매하지만 통제에서 신문을 하나로 만들었을 때 이 조선인들이 어떻게 반발할 것인가 대한 고민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벌써 내용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왜 없을까? 일만의 불안이 있는 거죠. 저 신문들은 과거에 민족의 이익을 대변했던 신문이었다. 물론 이 평가도 동의하지 않는 분은 이렇게 하겠지만 분명히 역할들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에 무슨 말이냐?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는 조선인들 마음속에 뭔가 하나의 상징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우리를 대변하는 신문 우리를 대표하는 신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신문이 폐관되었을 때 많은 지식인들, 문화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리고 슬퍼했어요. 일례로 윤동주도 되게 흥분했었죠. 그 사례들은 뭐 굳이 조선 동아가 자신을 옹호하는 글을 쓴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조선 동아하고 있는 마지막 자존심, 보루, 한글 여기에 대한 기본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없었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총독부는 사람들의 그런 기대를 없애버리는 것들 이 전쟁이 더 장기화되고 후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기대조차도 없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획을 여러 번 세웠습니다. 어떤 방안이 가장 좋을 것인가? 현재 3개 정도의 계획안에 남아있는데 마지막 안을 보게 되면 고심한 흔적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거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최종적으로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매수해서 합병시키고 새로운 신문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사나 정치를 논하는 게 아니라 특수신문, 산업신문 이런 걸 만든다는 것이죠. 어떨 때는 매일신문 합병도 있었지만 그건 없어지고 새로운 신문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두 신문 사이에는 보상금을 줘야 되는 거죠. 조선일보가 아마 그때 가치가 조금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하면 이제 공장과 윤정기 그리고 이제 사원들에 대한 위로금들을 모두 다 포함한 것이죠. 아마 조선일보는 80만원 정도 동아일보는 한 60만원 정도를 책정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장이 말투 사건 이후에 그전에는 동아일보가 더 부수가 많았지만 10개월에 정간 이후에 조선일보가 부수로는 동아일보를 앞서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 것도 반영은 되었을 수가 있습니다. 자, 39년에 이제 청독부 경무국에서 이 안을 가지고 접촉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조선일보였어요. 왜 동아일보가 아니고 조선일보였느냐? 37년 이후에 둘 다 신문이 이상하게 변했지만 조선일보가 더 협조적이었다고 본 겁니다. 동아일보가 일장이 말투 사건을 고민하고 있을 때 고따문을 받고 있을 때 조선일보는 역시 고민이었습니다. 자, 동아일보를 앞박고 있으면 다음이 우리가 타켓 될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이 있었던 거죠. 그때 이제 조선일보의 간부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회의를 하냐면 자, 우리도 미리 앞으로 동아일보 같은 태도로 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미리 탄압받기 전에 청독부에게 순응할 것인가? 결론은 이제 우리는 삶을 놓은 이유가 아니다. 이제는 신문이 민중을 지도할 때가 지났다. 그러니 청독부에 따라가자. 라고 출장이 되죠. 물론 이것을 회의를 주던 사람은 당시 주필이었던 서툰이었습니다. 회사의 넘버2였어요. 물론 사정은 내가 말하지 않지만 그 뜻을 존중하고 따라갔습니다. 자, 그러고나니까 당연히 말이 많죠. 지국장과 사원들이 기자들이 반발을 시험합니다. 우리가 어떤 신문인데 그렇게 청독부에게 바로 항복할 수 있느냐 청독부 방침에 따라갈 수 있느냐 들끓죠. 지국장들이 항의 성명하고 올라오고 사원대가 열립니다. 이 기록들이 청독부 문서에 다 고순환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목은 조선일보사의 비국민적 행위에 가는 건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국민적 행위란 뭐냐면 이 경영기능 중독들이 했던 교육결정 자체는 국민적 행위에요. 청독부 법이 아주 좋은 행위인 거죠. 근데 여기에 반대하는 움직임들을 기록한 것이 비국민적 행위 소위 말하면 사원회의라든지 사장을 성토한다든지 주필을 성토하는 행위들이 다 비국민적 행위인 거죠. 이 전무가 다 잘 기록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성토하는데 주필에도 서춘은 뒤를 돌아보는 거죠. 어? 내가 앞서 섰지만 사실은 사장의 동의하여 움직인 거야. 근데 사장은 나서지 않습니다. 네가 책임지고 나가. 결국 서춘과 주필에도 서춘과 이제 편집국장 김형은이 책임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신문은 사원들의 정황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나가는 거죠. 의미가 없습니다. 방국문은 이미 벌써 30년부터 기업 신문을 기업으로 운영했지만 이때에도 이제 신문은 이익이 되는 대상으로 파악했던 것이죠. 자사시 39년 12월에입니다. 총독부 경무국장 지금의 경찰청장이 사장 방국문을 관사로 부릅니다. 나는 이런저런지 이야기하죠. 방사장 요즘 뭐 경기가 어때요? 장사 잘 돼? 방국문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경기가 안 좋다. 이야기하죠.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장사 잘 돼서 이야기합니까? 아 힘들어요. 물론 이야기가 밥 먹었으니까 길게 갔겠죠. 그렇지만 보고서는 아주 짧게 됐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 경찰청장이 정부총감 지금의 국무총리에 대한 그 조선의 넘버2에게 직부하는 거예요. 사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보고서죠. 어쨌든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신문은 그냥 패가 나는 게 어때? 우리가 비싸게 쳐줄게. 방국문은 방국문은 판단을 빨리 하는 거죠. 그날 바로 이야기합니다. 협조하겠다. 아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지금 저항의 소용이 없구나. 청독부가 입장에 서 있구나. 그러면 협상을 통해서 더 많은 돈을 얻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들 있죠.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두 번째 만남을 가집니다. 이때 이제 청독부 경무국장과 방무가 합의를 합니다. 6가지를 합의하게 되는데 아주 재미난 조항이 있어요. 어쨌든 80만원을 주려고 했는데 20만원을 덜 100만원을 합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문은 없어지지만 당시에 조광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잡지하고 출판을 별도로 발행할 수 있게 해달랍니다. 그리고 사원도 유럽으면 따로 챙겨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좋아요. 다 들어줍니다. 어떻게 보면 일이 너무 잘 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단 동아일보와 같이 패가나게 해줘. 우리만 할 수 없어. 소위 말하면 이제 뭐 그 다음에 이야기 나오지만 면이 안 선다는 거죠. 좀 이렇게 속어지만 요즘 말로 하면 쪽팔린다는 거죠. 우리 조선사회에서 우리 혼자 욕먹을 수 없어. 어쨌든 최대한 동아일보와 같이 하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새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좀 방무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야 우리 사옥을 못 팔겠어. 그럼 조금 흔들어지는 거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왜 조선을 인수하려고 했냐면 전체를 다 받아들여야만이 새로운 신문을 창간할 수 있는 거죠. 특수한 신문들. 근데 조선과의 이야기입니다. 야 그 신문 우리가 하면 안 되겠어? 우리가 할 테니까 그냥 우리 사옥하고 윤정에 안 팔게. 대신 확실하게 패가나게. 2월 11일까지 패가나게. 2월 11일은 한국의 우리의 개천절에 해당하는 일본의 기원절이에요. 매우 중요한 국경일인 거죠. 야 그때가 마지막이야. 마지노야. 어쨌든 지난 10일에 했던 결의를 좀 파기하고 조건들 달려왔지만 2월 11일까지는 무조건 패관계를 낸다. 라고 합의를 하고 미리 써줘요. 그리고 단 하나 동아일부도 같이 패관하게 했죠. 이건 이제 놓치지 않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총독부도 알았어. 너네가 패관계 해놓으려면 네가 이 각사 쓰는 대신에 그 날 바로 다음 날 내가 동아일부와 협상 들어갈게. 그렇게 해서 이제 조선일보는 패관계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경무국장이 역시 동아일부 간부 백관수하고 또 송진호를 부르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자 시고 이러저러 하니까 신무사를 이제 조금 국책에 순응해서 패관하는 게 어떻겠소? 라고 이야기하죠. 두 사람이 이제 책답을 하지 않아요. 그래도 중요한 문제인데 한 며칠 생각할 여유를 달라 이야기합니다. 물러나와서 며칠 뒤에 답을 줘요. 절대 그럴 수 없다. 우리는 그냥 신문 운영할래. 그러면서 이제 동아일부는 다른 행동을 시작해요. 도쿄에 로비를 하는 거죠. 동아일부는 20년대부터 총독부하고 관계가 좀 있었어요. 이미 뭐 자치 문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20년대 문화장치를 주도했던 총독부 관리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총독부 관리들은 이제 조선에서 이제 일본을 가고 난 다음에도 일본을 고위직으로 진출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중요한 의원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나름대로 조선에 대한 자부심에서 조선통 특히 우리의 조선전문가 그래서 이제 중앙조선협회라는 로비단체를 만들어놓고 이걸 통해서 조선에 대한 이익들을 좀 담보를 하고 있었어요. 당일에 가서 이야기하니까 자기들이 어렵게 만들어놓은 이 신문사 소위 말하면 이제 통치의 금본을 만들어놓았는데 이 새로운 총독이 그걸 다 허물게 했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의 국회에 열렸을 때 총독과 정부 총관분으로 이제 따집니다. 그런 일이 있다는데 사실인가 아니다 이야기하죠. 우리 그럴 게 없습니다. 자 바로 로비룩을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총독부가 또 부르는 거죠. 야 너네 뭔냐 도대체 수능해라 거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일보도 이제 우리도 패관 못해요. 우리는 끝까지 같이 패관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공동투쟁의 신화가 생겼어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강제 패관의 저항에서 공동투쟁을 했다라는 것이 두 신문의 역사사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달라요. 원래 동아일보는 자기 말 하던 걸 주장했는데 조선일보가 한 60년대부터 공동했다고 하니까 그런가 하면서 이제 사실 그걸 같이 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사들이 이미 다 죽고 없어가지고 증언할 사람이 없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총독부의 문서가 발견되지 않았으면 뭐 그렇게 갔을 겁니다. 근데 왜 조선일보는 할 수 없었느냐. 동아일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년대부터 총독부의 고관 전직 관료들과 끈끈한 인맥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로비가 가능했고 전직 총독부 관료들도 자신들의 업적이 손상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조선일보는 없었죠. 사장이 방문했지만 방문은 총독부 관료들과 인맥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를 참조했던 고1청도 물러나고 오로지 방문 외에는 아니면 새로 들어온 간부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로비를 할 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동아일보를 지원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조선일보는 어떻게 했느냐. 총독부가 이야기했습니다. 야 지금 네가 폐간하지 않고 동아일보와 같이 계속 고집 피우면 우리가 처음에 합의했던 조건들을 안 지킬 수도 있어. 방사장은 손해보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방사장은 이제 그래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걸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강제로 폐간하게 되는 과정인 거죠. 그런데 뭐 했느냐. 로비는 할 수 없죠.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돈을 대준 것도 아니고 뭘 하느냐. 신문에 아주 재미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이 가끔 보다 보면 조선일보 친일 이야기하면서 재호 조선일보라는 재호에 일장기에 올라간 그림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흑백이지만 요즘 막 그게 나오는데 그게 가끔 나옵니다. 올해 이제 어떤 한 방송사에서 조사를 했어요. 몇 개는 실었느냐. 총 11개의 일장기를 발견했어요. 우리가 벌 수 있는 것 중에서. 그러면 왜 11개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은 뭐냐면 일본의 천왕이 직접 제사를 지내는 날들만 다 뽑았던 거죠. 육군기념일 해군기념일 11개입니다. 그런데 그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뭐 했지? 사실은 이미 매일신보가 청독부 기관지단 매일신보가 38년부터 하던 일이었어요. 기준점은 매일신보였던 거죠. 38년부터 39년 40년 중요한 날마다 일장기가 제후위에 올라가요. 어떤 날은 사파로 어떤 날은 그냥 올라가는데 거기에 준해사가 갔던 겁니다. 반면에 동아일보는 일장기를 올리지 않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조선일보는 공동투쟁을 한다고 이렇게 나중에 역사사에 쓰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협조를 했던 거죠. 저항을 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동아일보와 같이 폐간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 보여주는 것이 1월 1일부터 3일, 5일, 2월, 11일 중요한 절기마다 일장기를 제후에 올렸던 거죠. 우리는 제국의 국책에 수용하는 신문이다. 또 하나 이야기하면 공동투쟁을 하게 되면 탄압을 같이 받아야 된다는 거죠. 동아일보에만 탄압이 집중되었습니다. 동아일보가 계속 저항하고 반대를 하게 되니까 총독부가 동아일보를 직접 겨냥하는 거죠. 이제 동아일보의 격리부정 사건인 것을 만들어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당시 신문용기는 총독부가 배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배급받은 용기는 신문용기만 써야 되는데 다른 곳에 전용했다는 거죠. 행령, 부정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동아일보의 간부들을 하나씩 잡아갑니다. 나중에는 한 명밖에 남지 않아요. 이렇게 되어서는 동아일보가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결국 동아일보가 항복을 선언합니다. 우리 패관에 동의하겠어. 그리고 난 다음에 8월 10일 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같이 패관하게 되는 거죠. 물론 사원들은 소문은 나고서 했지만 사원들은 정확한 내막을 몰랐어요. 그러면 중력들만 알고 있었던 거죠. 뭐 설마 알고 있다 하더라도 좋지 않죠. 우리 회사가 총독부의 압박에 의해서 패관하게 되는 비장함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보면 상당히 비장함이지만 실속이 다르죠. 동아일보는 신문사도 뺏기고 이미 그전에 일장의 말사 사건으로 잡지도 다 없어지고 신문이 없어졌습니다. 조선일보는 어쨌든 총독부로부터 끝까지 버틴다고 버틴임이지만 그래도 협조를 했어요. 신문은 사라졌지만 잡지와 단행문은 남았던 거죠. 조선일보는 명예도 없고 신리도 얻은 셈이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 두 신문은 40년 8월에 패관이 되었습니다.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37년 이후부터 두 신문은 어떻게 보면 제국의 국책에 순응해서 사실 흔히 말하는 친일화된 신문이었다고 해도 아무런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중간에 행간의 의미를 봐주세요. 우리가 나름대로 조선인들에게 뭔가 심어졌으면 하더라도 그건 의식 있는 사람들이나 볼 수 있는 것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많은 실수를 저질렀고 사람들에게 슬픔은 좋은 신문이죠. 그런데 어쨌든 패관이 되었어요. 그것도 내가 원하지 않아서 이 말은 뭐냐면 만약 이 신문들이 그때 패관되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가 매일신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보면 43년을 보면 수없이 많은 지식인들 지도자들이 뭐 조선을 위해서 네 후보에서 전쟁에 나가 네 피를 받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됐죠. 동아일부와 조선일부도 똑같은 이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해방이 되었을 때 그 두 신문이 다시 폭언할 수 있었을까 못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전하이복 세공지 말하는 거죠. 강제 폐간 당했다는 그 이름 때문에 해방 후에 우리가 다시 폭언 가능하다. 그래서 그 두 신문이 2020년에 백년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백주년 없을 뻔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